미국은 연착륙이 아니냐 경착륙이 아니냐 논쟁인데요. 투표를 한다면 연착륙의 투표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증시나 여러가지의 변화는 연착륙한다는 것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2022년에 떨어질 때 S&P500이 한 20% 떨어졌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2008년에는 50% 떨어지고 했는데요. 큰 충격이 오면 30, 40% 이렇게 떨어지고 그렇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연착륙이 아니라 실업률이 좀 더 높아지고 물가가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하면은 한 20에서 25%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미국은 연착륙이 아니냐 경착륙이 아니냐 이런 논쟁인데요. 일단은 투표를 한다면 연착륙의 투표율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의 증시나 여러가지의 변화는 연착륙한다는 것에 이제 밸류에이션을 맞춰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향후에 이제 미국 증시의 리스크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을 했다면은 할 때 이제 한 단계 뚝 떨어지는 그 부분의 리스크를 이제 보시는 것이 미국 주식시장의 증시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경착륙 부분은 결국은 이제 미국의 실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조업 지수는 이미 조금씩 계속 이제 50 이하로 떨어져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거기서는 그래서 이제 성장은 아니고 일단은 후퇴는 하는 것인데 약간 후퇴하느냐 왕창 후퇴하는 것이냐 인데요. 아직은 이제 왕창 후퇴한다는 모습은 안 보입니다. 그 모습이 보이서면 이미 이제 급락을 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이런 부분이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인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는 밸류에이션의 연착륙으로 되어 있지만은 저는 좀 더 생각한 것보다 성장률이 좀 더 많이 후퇴하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반영을 해서 추가적으로 앞으로 떨어질 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올 초에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여전히 뭐 그 생각은 좀 겐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일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미국의 고금리입니다. 금리를 이제 거의 0%에서 5.5%까지 올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금리도 한 7,8% 카드 신용금리도 한 22에서 22% 이런 것들이 거의 2022년부터 해서 한 2,3년 지속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좀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기업의 이제 이익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 거죠. 그래서 그 영향들이 이제 좀 아직 현재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좀 현재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의 생각은 그렇고 그래서 파울이 왜 사람들이 0.25%라고 많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올 초 작년 말에도 미국이 금리라는 6월에서 9월 사이에 할 거라고 이제 보았고요. 하여튼 9월에 다행히 9월에 하는 바람에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의 인하폭도 한 50pp 정도로 보았습니다. 그거는 파울이 이제 플리티컬 무브라 이런 식으로 평가한 사람도 많습니다. 뭐 야 헤리스에게 붙었다 뭐 이렇게 하는데 파울은 아시다시피 말도 안 내 소리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연히 답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저는 그런 요인은 너무 시장을 자기가 전망한 것에 비해서 다르게 가니까 너무 시장을 플리티컬 무브라고 진단을 해버린 것인데요. 패드가 그렇게 뭐 쉽게 그런 식으로 움직일 집단은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한 명이 반대한 것 때문에 아 이거 플리티컬 무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파울의 어떤 입장에서 견지에서 본다면은 한번 이게 아까 말했듯이 연착륙이라고 보는데 연착륙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50pp 한번 떨어뜨려 놓고 보겠다는 것입니다. 25를 떨어뜨려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50을 떨어뜨려 놓고 한번 보겠다는 것이죠. 이게 자기는 이제 향후에 경기 후퇴를 막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이 이제 더 효과적이라고 본 것이었고요. 미국의 금리가 이미 5.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50pp 인하여도 50% 여전히 높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파울 입장에서 이 방향성이 저는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25씩 25씩 뭐 이렇게 인하하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는요. 한번 떨어뜨려 놓고 일단 그 정도 갖다 놓고 이제 또 경제 상황을 한번 보는 것. 그것은 이제 경착륙의 가능성에 대해서 자기가 한 번에 처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착륙 확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을까요? 지금 제일 이제 관식하는 것이 실업률이고요. 그 다음에 물가지수입니다. 물가상승률 이 둘 부분인데요. 이 둘 부분이 서로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이제 주가는 많이 떨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 물가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생각보다 오르고 하면은 페드 입장에서는 이게 진퇴양란이거든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고용 실업률이 별로 여기서 별로 안 오르고 거의 옆으로 스태그네이트 기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가가 2% 밑으로 뚝 떨어졌다. 이러면은 주식시장은 확 오를 거예요. 왜냐하면 페드 입장에서는 이제 마음 놓고 정책을 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됐으니까요. 야 실업률 오른다. 나 금리 50pp 이나 해버리겠어. 이러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에서 결국은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야 될 것은 두 지수 다입니다. 두 지표. 물가하고 고용 실업률. 이 두 지표 다를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기대보다 덜 그러니까 덜 떨어졌다. 조금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오르니까 단기적으로 막 반응하고 하는 것이 이제 이런 민감한 상황입니다. 실업률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지표고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페드가 경기를 이제 좀 디펜스 하는 데 있어서 여력은 결국 이 부분입니다. 만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만 2% 밑으로 툭 떨어졌다. 이러면은 이제 적어도 단기적 그런 안전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페드는 그런 부분에 이제 고용에만 이제 중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금리 정책을 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두 지표를 다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에서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 미국 증시는 어떤 방향성으로 흘러갈까요?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뭐 하반기가 될지 뭐 내년 초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는데요. 2022년에 한번 그때 떨어질 때 S&P500이 한 20% 보통 떨어졌지 않습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왔을 때 2008년에는 50% 떨어지고 했는데 현재 큰 충격이 오면은 이제 30, 40% 이렇게 떨어지고 일반적으로 이제 큰 전환이 오게 되면은 20에서 25% 정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금과 같은 연착륙이 아니라 실험률이 좀 더 높아지고 물가가 생각보다 덜 떨어지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20에서 25%는 좀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안 일어나고 둘 다 좋은 방향으로 가면은 그건 뭐 안 떨어질 것 같고요. 물가 상승률은 2% 밑으로 뚝 떨어지고 실험률은 이 수준에서 유지된다 하면은 주가도 유지되겠죠.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실험률이 유지된다는 건 경제가 유지된다는 것이니까요. 대체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을 많이 풀었고요. 코로나19 때.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는 돈 뿐만 아니라 재정도 많이 풀고 지금도 재정을 많이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통화와 재정을 많이 풀면은 일반적으로 금융 역사상은 이럴 경우에는 대부분은 이제 자산가격이 버블이 생깁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의 주가라는 것이 약간 이제 버블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의 밸류에이션에 비해서는.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호재가 난다고 해서 이제 점프 안 합니다. 호재가 나면 약간 약간씩 이제 올라가고요. 대신 약간 악재가 보이면 툭 떨어집니다. 그래서 호재가 나면은 별로 크게 반응 안 하고 악재가 나면은 툭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제 이때는 약간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놓는 것이 그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컷이 한국 경제와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에서 나타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은 1350원을 계속 한 2, 3년 치솟으니까 그래서 수출이 저렇게 좋아지고 기업의 원화 이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한 선한 이익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조정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것이고 물가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시 이제 금리를 인하할 여지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율 면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안정성을 확보했으니까 이제 금리를 인하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고 경기에 대응할 수단을 좀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가 우리나라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전망을 할 때도 일단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50bp, 10월 달에 우리나라는 25bp 이렇게 보았는데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국은행은 계속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내리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내수가 지금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정책이 뭘 하나를 썼을 때 이게 하나로 다 영향을 주게 되면 편안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인하를 하자니까 부동산은 튈 것 같고 돈은 이리로 몰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인하를 하지 않자니 지금은 이제 내수시장 부분에 이제 아주 어려워질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이제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어느 부분을 이제 우선시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이제 당국에서 강력한 통화량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말은 대출을 아예 대출을 막아버렸어요. 이것은 이제 전체 통화량을 관리하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90년대 막 이게 애널리스트 할 때 그때 보았던 방식입니다. 이게 때에 따라서는 필요한 방식입니다. 이제 이것처럼 금리를 인하하자니까 한쪽은 뭐 하여튼 서로 다르게 영향을 주니까 고민될 때는 그러면은 부동산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아버리고 그 다음에 금리를 인하하게 돼서 이게 이제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소비를 좀 진작시켜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받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는 10월 달에 25BP 인하한다에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제 미국의 금리에 나가 우리나라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애널리스트 하실 때 지금의 방식을 취했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그 효과가 좋았나요? 효과가 좋았죠.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통화량 방식이라는 걸 썼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금리가 몇 퍼센트냐 여기 신경을 쓴 게 아니라요. M1 증가율, M2 증가율, M3 증가율 하면서 통화량 증가율을 이제 했고 이 통화량 증가율을 이제 통제하기 위해서 정부는 은행이 신용을 다 이제 평창을 시키니까요. 신용을 창조하죠. 그래서 은행 창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은 이제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이게 가격변수 조정입니다. 그게 이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이전에는 상당 부분의 양적인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냈습니다. 가격변수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게 우리가 통제가 안 될 경우에는 양적인 통제도 저는 일정 부분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효과도 양적 통제는 확실하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통해서 가는 양을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금리 조절 방식인데요. 야, 가격을 통해서 조절하는 거 안 되네. 사람들이 이 금리에서도 돈을 막 빌리네. 아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무식하게 보이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조금 이제 극단적인 처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외에 중국과 인도 증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우지에. 미국이 이제 한 2개월 전인가 그때 이제 제가 질문을 받았을 때 미국, 중국 증시를 물어봤는데요. 현재를 본다면 미국은 한 오버밸류, 중국은 언더밸류인 것 같아.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만으로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의 언더밸류라고 중국 주식을 사는 것도 좀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언더밸류라고 해놓고 계속 언더밸류이거든요. 그래서 체제가 다른 곳에서는 미국이라는 거하고 우리나라하고도 자원시장의 체제가 다 다르잖아요. 기업의 지배구조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 다음에 중국은 훨씬 다릅니다. 거기는 목적함수 자체가 다른 나라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로운 자본시장에서 갖는 언더밸류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기 적용을 해서 이게 다시 밸류에이션을 회복할 거라 이렇게 보기는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다른 목표함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언더밸류라고 해서 이걸 사고 뭐 이렇기보다는 오버밸류된 것이 조정됐을 때 사는 것이 오히려 낫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건 뭐 6개월 1년 기다려봐야 그동안의 기회의 손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라리 조정되었을 때 우리가 우량한 미국의 S&P 500을 사는 것이 더 낫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미국의 자본시장은 불투명성이 훨씬 투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제 어느 정도 예를 들어 경제 지표에 따라 움직인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기 때문에요. 불확실성이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언더밸류고 기업의 경쟁력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 주식을 샀을 때 과연 안정적으로 구준하게 우리한테 리턴을 줄 것이냐. 우리가 2000년대부터 경험을 보면 아니었죠. 확 올랐다가 그 다음에 왕창 떨어져서 또 고민을 고생을 시켰다. 좀 오르더만 또 고생을 시키고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이머징 마켓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선진국과 이머징 마켓의 주식시장의 특징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뭐 오히려 약간의 벨레이션상 높은 것이 조정됐을 때 사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뭐 여전히 이제 성장의 가능성은 큽니다. 중국의 이제 인도와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두 나라가 같이 인구 대국인데요. 재미있게도 인도는 너무 해외 수요에 의존을 덜하고 국내 소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나라고요. 중국은 국내 소비가 너무 약하고 해외에 드라이브가 있어야 성장을 하는 나라입니다. 이 구조를 중국은 바꾸겠다고 하는데 안 바뀌고 있어요. 중국이 총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5%예요. 극단적으로는 낮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대신 장점이 중국은 자기가 소비만으로 경제를 성장시켰으면은 이 정도 GDP를 못 만들어냅니다. 중국이 2000년, 2001년에 WTO에 가입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2007년, 2008년 이때 보면은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10%, 12% 이래요. 이때 중국은 자본을 축적했습니다. 그 축적한 자본으로 중국이 지금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의 기업들을 다 사는 것입니다. BMW 지분도 사고하는 것인데요. 중국은 그때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시장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해서 한 단계 점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소비가 안 되는 이 구조 때문에 중국이 파틀렉에 걸려버렸어요. 그게 중국의 모습입니다. 소비가 안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성장률이 중국의 목표대로 5%를 만들려면요. 설비 투자를 하든지 건설 투자를 하든지 입전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가장 지금 현재로서 부작용이 적은 방법은 정부가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 경제에서 우호적인 신호가 나오는 것은 또 투자를 늘린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거는 비우호적으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또 투자를 늘리면은 과다 생산만 되는 것이고 중국이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인플레 걱정하는데 중국은 물가가 안 올라서 걱정이잖아요. 그게 제품 공급이 많기 때문입니다. 또 설비 투자를 통해서 하면은 또 이제 과다 공급이 디플레이션 들어갑니다. 중국이 지금의 정책상 최근에 이제 비컷도 하긴 했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민간의 소비가 적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를 늘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뭐 근데 인프라도 많이 구축해 놔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정책이 나온다면은 아마 조금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하튼 중국은 해외 수요를 통해서 물건을 팔아서 자본축적을 왕창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비가 35%인 파틀렉에 걸려서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이거 극복 안 하면은 중국 스스로 무너지든지 안 그러면 다른 나라들에게 피해줍니다. 값싼 물건을 마구 덤핑을 해서 쏟아낼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중국의 리스크이고요. 그런 리스크를 굳이 지면서 그 주식을 가져야 하느냐 그게 이제 저의 생각이고 인도는 그 반대의 극단입니다. 인도는 자기 스스로의 소비를 가지고 성장을 해놨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자본축적을 왕창할 수가 없어요. 해외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기업들이 자본을 축적해야 되는데 그래서 인도는 자꾸 자기 스스로의 자본이 축적 안 되니까 해외에서 FDR을 통해서 이제 자본을 빌려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도에는 다른 나라들이 FDR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죠. 인도는 자기의 소비를 가지고 성장하다 보니까 꾸준하게 경제 전체 구조는 훨씬 안정적이에요. 중국보다는. 그런데 아마 성장의 속도가 더딜 겁니다. 중국처럼 자본을 왕창 한 단계 점프를 우리나라도 꼭 그랬거든요. 기업들이 중국 내부에 있는 기업들이나 이사람 주체들이 자본을 축적을 왕창 해버려가지고 이걸 가지고 성장을 쫙 드라이브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 짬프의 단계가 이제 인도는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는 그냥 이렇게 안정된 저 14억의 인구 대국답게 소비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되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성장을 하신다고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 엔비디아니 미국의 기업들은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인도에도 물건 팔고 중국에도 물건 파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인도와 중국이 성장하면은 미국의 기업도 이익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가장 자본시장의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이제 투명하고 이런 것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요. 인도는 뭐 저도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보고는 다들 인도인도 하고 있긴 한데요. 뭐 괜찮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성향은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저는 워낙에 이제 퀄리티만 찾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인데요. 내수 중심이다 보니까 인도는 상대적으로 해외 증시에 덜 변화를 받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도 통화도 덜 움직이는 이유가 이게 수출 수입을 많이 해야 이게 도대체가 통화의 변화가 클 텐데 주로 내수를 가지고 다 이루다 보니까 인도의 루피의 변동성도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 다음에 해외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좀 인디펜던트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의 인도를 집어넣어서 하는 것은 포트폴리오상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어떻게 감안해 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저의 성향은 그렇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하여튼 우양한 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이 마지막 한마디인데요. 항상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도 이게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제가 이제 서문에서도 적어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동산이나 예금 부동산도 투자이긴 한데 예금에서 이제 자꾸 갖고 인컴을 조금 높이려면 약간의 투자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여하튼 이러나 저러나 투자라는 것이 끼이게 되는데요. 그럴 때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볼턴 말킬이라고 미국에 있는 프린스톤 대학교 교수이자 자기가 이제 운용업도 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투자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이걸 투자로 정의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투자의 정의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막 매매를 하고 공부를 해서 대박을 내겠다. 이게 투자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그 부분을 투자로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은 장기적으로 게임을 하시는 것이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